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아 어린이집 424곳을 대상으로 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명당 3명의 장애 영유아를 돌봐야 했지만,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에 참여한 장애아 어린이집은 1명당 2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시범반은 지난해 36개에서 올해 124개로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평소 보조교사 업무를 하다가 휴가 등으로 담임교사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서울령 전임교사도 지난해 116개 수에서 올해 129개 수로 확대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장애 영유아 반에는 장애아 보육 도움이 196명을 배치하고, 장애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위해 장애아 보육 지원과 장애 유형별 이해 등도 교육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장애 영유아 가족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집단 교육과 소그룹 워크숍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립재활원이 장애인들의 게임과 그림 그리기를 돕는 보조기기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해 제품화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을 밝혔습니다. 기술을 이전하는 보조기기는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연구 사업단이 개발한 게임 접근성 컨트롤러와 휠체어 부착 가능한 그림 그리기 보조기기입니다. 2021년 개발된 두 보조기기는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의 소스가 공개돼 있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어려워 제작 요청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으로 게임 컨트롤러 전문업체인 IST 솔루션이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를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합니다. 그림 그리기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활동 교육기관인 한국 파르타우스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